성령의 인사입니다. 진대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기차는 이거예요. The Beautiful House of Blood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People were talking about what he is King Solomon doing. He is building a house of God. It will be a beautiful temple. 오,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 수모 많은 집은 뭐 하는 걸까?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은 거야. 오,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이 집은 멋지게 될 거야. He ran king of Delhi, was a friend of David. Give me a best word to build a house of God. Solomon asked. He ran for a best word for the temple. King Hiram gave the best word. The king Solomon gave king Hiram food for the people to bear. Solomon sent three, wait, He ran for 10,000 people to kill him to be. Hold. Oh, Hiram는. 실업는 왕이었어요. 실업도. 실업는 하나님의 실업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아, 다윗의 친구였어요. 예, 어, 솔로몬이 말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말했어요. 실업, 아니, 희한이의 아빠가 어, 뭐지? 뭔가 희한이 희한은 오 아, 희한은 아빠, 다윗의 아빠, 친구였어요. 어, 희한,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 희한의 아빠, 히람의 아빠는 다윗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히암은, 어, 다윗의 아빠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빠, 다윗의 아빠 친구, 다윗, 어, 아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히라미한테 말했어요 어 나 엄청나게 제일 좋은 나무좀 달라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거라고 그래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라미는 줬어요 그리더니 솔로몬이 말했어요 히라미한테 이마 선물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3만 개의 음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히라미는 나물이 진짜 좋았어요 먼저 이마 philosop몬 솔로몬이었습니다 8,000 vot대 pesticide 솔로몬이었습니다 3,400 lay 수 사랑 3,400anie 도 paperwork ulse The king made them cut the stone to lay off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Many people dreamed the stone to build a temple. 뭐야 stuk but the stone was the stone paste in the temple. Then the stone is down until it is into the middle of the temple. The stone was Shine with preciousremlin. 까리어스가 뭐예요 까리어스 구글에 까리어스 까리어스가 한국어로 뭐지 어 다듬어주는 사람 돌은 어 돌을 다듬어주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자랑 지만명 그냥 포리맨 아니 포리맨이라고 칠하고 포리맨는 삼만명 아니 삼천명 스토너로 돌로 스탬프를 만들 수 있어서 돌을 깎고 있었어요 포리맨을 담아 요거는 어 어떤 사람들은 은이랑 금으로 이루했대요. 어 이 템플은 템플 안에 장식하려고 은이랑 금이랑 은으로 장식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천으로도 장식을 했어요. 천으로도 장식을 했어요. 정말 예쁘다. 봐봐. 정말 예쁘다. 금, 천, 빨간 천. 이건 뭐지? 여기. 여기. it took seven years for king solomon to finish the temple the temple was big and beautiful king solomon gathered all the ladders of israel all the holy things were put in the temple they worshipped god when they finished god worship god worship the temple was filled with god's cloud the temple was filled in the glory glory there 7년 oh 7년을 7년을 7년 동안 사람들이 울차 울차 만들자 집을 만들자 울차 울차 7년 동안 집을 만들었어 그러더니 하나님을 위한 집이 왕성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 교회예요 교회는 정말 크고 정말 예뻤어요 봐봐요 이게 장식돼있어요 진짜로 금 잠시 금 에메라이든가 이건 금 다이아몬드 에메라이든 좋네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역시나 하나님을 위한 집은 이래야 돼요 이 교회는 기도랑 하나님을 위한 기도랑 찬양으로 덮었을 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까지 덮었을 걸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덮었을 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덮었을 건 하고 기도하고 롤롤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쪽에서 오셔주세요 이사할 사람들이랑 다치있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진짜로 다치있었어요 이사할 사람들은 다 기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깐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땐 나와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빠이